아직 해동이 다 안 됐어. 이것도 정확한데. 전자레인지에도 해동 기능이 있거든요. 그럼요. 처음이니까 이게 몇 분을 돌려야 될지 요즘은 또 무게에 따라 돌리는 시간들이 또 정해진 게 있고요. 몇 그램이냐에 따라 이게 또 다 달라요. 아이고 선생님 조심하셔야 돼요. 왜 다 불안불안하지. 으쓱. 깨졌네. 바로 그냥 직관하고 왜 이러고. 꿀을 찾아야 돼. 꿀 찍어드실 거. 아이고. 근데 그냥 올려놓고. 어떡해. 답하겠다. 안 끄시고 그냥 떡 올려놓은 채로 꿀 찾으시는 것 같아. 어떡해. 오케이. 연기난다. 오케이. 오케이. 어우 저거 탄 거. 탄 거 드시면 안 되는데. 어우 맛있어. 어우 맛있다. 아이고 아이고. 그걸 성공적으로 고마웠어. 내 생에 처음으로 전자레인지를 틀어봤어. 어렵지 않더라고. 어우 신기했지. 그래요. 이렇게 하나하나 하시면 되는 거죠. 일단 아직 뒷정리는. 아 그러시구나.